스토리모드 다 깼나요? 아니요 못 깼어요 매우 어려움 날 따라와라 아 왜 안따라와 아니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요 트롤 안하고 제대로 할게 쉘점프 어드벤처 님들은 쉘점프하는 맵이에요 근데 여기 애들은 쉘점프를 모를거야 자 봐봐요 이거 딱 봐도 거북이를 가지고 쉘점프하는 맵인데 요렇게 가면 돼 반이야 이게 이거는 쉘점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 나도 좀 씁시다구 참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 나 올려줄게 야 세명 그래 세명 세명이야 세명 세명의 힘으로 니가 던져 야 파이브아 던지라고 던지라고 아니 던져 멍청아 저 루이지 저거 왜 안던지냐 아 됐어 됐어 그래 그렇게 던지라고 인마 나 좀 올려줘 올려줘 아니면 니가 올라갈래?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점프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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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뒤로 부탁한다 너도 올라가 루이지야 올라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 왜 안올라가니? 앗 어 그래? 길 열어뒀어? 하이씨 자 너 올라가 너 올라가 아하하이씨 뭐하냐 아니요 함께 클리어요 또 함께 플레이는 티오가 없어요 배틀은 티오가 있죠 아이스 앤 대거? 칼이란 뜻이죠 대거 검 단검 오 잘부탁드립니다 일단 인사도 인사 한번 오지게 박아주시구요 이게 지금 웃긴게 뭐냐면은 여기가 얼음판이잖아요 얼음판인데 렉 때문에 세세한 조작이 안됩니다 지금 아허 나 진짜 한놈씩 와드 박아 이쪽으로 그래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요렇게 마리오도 가만히 서 있어라 그치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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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치 쟤 뭔가 좀 안해 뭘 좀 아는 놈이네 이거 자 그럼 난 여기로 갔다가 자 마리오 죽었죠 마리오 죽었으면 내가 여기서 와드 박아주는거야 그래 와드 박아줘 가 자 마리오 야 봐봐 쟤 뭘 좀 아는 놈이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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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개념팀이라는거야 개념팀 야 그니까 오늘 티문 티문 잘받네 티문 잘받네 특히 마리오 얘가 지금 생각이 있는애에요 지금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와 마리오가 똑똑이고 나머지는 뭔가 좀 그렇긴 한데 괜찮아 잘하고있어 우리팀 우리팀 잘하고있어 마리오 저기서 어떻게 됐을까 마리오 아 지금 저기서 살아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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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니? 자 마리오 한칸 아 안돼 야 파란색 뛰지마 야 이씨 마리오도 멘탈 터졌나? 아니야 아니야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제발 제발 좀 가세요 내가 여기 있을게 내가 여기 있을게 아 저 파랭이는 왜 자꾸 움직여 자꾸 저 파랭이는 지가 영웅 될라고 마리오 잘하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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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는거 확인했지 분명히 그렇지 잘하고있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먼저 갈까요? 선생님 1초 0초 재도전함을 깰수있습니다 님들 봐봐 지금 채팅창에 가려서 안보이지만 서로서로 도우라고 마리오가 지금 애들 멘탈케어까지 해주고있잖아 제일 엄청난 쌉고수입니다 저거 야 봐봐 지금 살아와지고있어 어 다 죽으면 안돼 너 죽으면 안돼 또 죽으면 안돼 어우 어우야 그래 나 여기서 있을거야 여기서 있을거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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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결국엔 저 파란색이 깨네 가장 도움 안되는 저 파란색이 깼어 고마워요 야 그와중에 빨간색 인사박는거 야 빨간색 마지막 매너까지 진짜 너 엄청났다 진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